문재인 대통령은 스스로 통치 큰 남용을 앞으로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2019년 6월 10일 날 당시 자유한국당 당대표로 있던 홍준표 의원의 주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에 행한 의사결정이나 지시 그리고 명령 가운데서도 통치권 남용과 관련해서 상당한 그런 곤혹을 앞으로 치룰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법률과 헌법에 위반된 사항으로 의심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권자에 머무는 동안은 정치 권력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들게 됩니다. 그러나 권자에서 물러서는 순간 자기 수족 같은 사람이 후임 대통령이 되지 않는다면 전임과 후임을 차별하려는 후임 대통령은 대통령의 통치권 남용 전임 대통령의 통치권 남용에 대해서 보호막을 제공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역대 정부 가운데서도 유독 문재인 대통령은 법률과 헌법에 기초해 볼 때 무리한 지시나 무리한 명령이나 월건적인 지시나 월건적인 명령이 많았습니다. 권력이 견고할 동안에는 이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면종복배하면서 넘어가겠지만 결국은 이런 무리수들은 시간이 가고 권력으로 더 물러나게 됐을 때 사법의 단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이번에 특별한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 대통령이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 한 가지 민사사건에 대한 답변서에 우리는 특별한 주목과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또 앞으로 문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 만나게 될 숱한 난제들을 예고하는 일종의 예고편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김학의 장자연 버닝턴 사건의 수사 지시에 대해서 답변서를 통해서 이렇게 답합니다. 구체적인 수사 지위를 한 것이 아니라 거저 당부를 한 것이다. 이런 내용을 민사소송과 관련된 답변서를 통해서 제출했습니다. 대통령의 무턱된 무리한 수사 지시로 말미암아서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는 야당의 한 의원의 5억대 민사소송에 직접 대응한 대통령의 답변입니다. 쟁점인 특정 사건 수사 지위를 부인하면서 자신은 단순히 당부했다 말을 한 번이 아니라 무려 답변서에서 네 번을 사용했습니다. 당부는 지시나 명령이 아니라 단순한 부탁이고 권고다 이렇게 해석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궁극적으로 앞으로 해당 사안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할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마는 대다수 국민들이 갖고 있는 법 감정을 고려해 볼 때 그것은 대통령의 강력한 지시와 명령이었지 누구도 당부나 권고 정도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대통령이 월권을 해서 직접 수사에 개입한 사건이다 이렇게 대부분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은 대통령이 수사에 개입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신문들의 사슬이나 전문가들의 칼럼은 대통령의 수사 개입에 대한 우려를 상당히 크게 부각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정부 하에서 이런 사건들이 너무 많았다는 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수사 개입 사건과 그런 의욕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점들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법조인입니다. 변호사 출신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누구보다도 법률과 헌법의 제약하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행사되어야 된다는 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 겁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적폐청산이란 광품이 시몰아치던 그 당시에는 월권과 불법적인 것으로 누구나 의심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의 통치권 행사가 너무 많았고 그 가운데서도 아주 유력한 것이 바로 수사 개입이었습니다. 지시나 명령을 통해서 그런 여러 가지 사건 가운데 한 가지 사건이 민사소송으로 표면에 불거져 나오는 것이 바로 이번에 한 야당 의원의 5억 원 그런 청구소송입니다. 이것은 미래에 대한 예고편이자 앞으로 문 대통령이 직면하게 되거나 당면하게 될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시에 문 대통령은 세 가지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두 장관이 책임지고 사건의 실체를 규명해 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검찰과 경찰의 지도부는 조직의 명운을 걸라 이렇게도 강력하게 주문했습니다. 명운을 걸라란 것은 조직의 존폐와 수장 자리를 걸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더더욱 놀란 것은 도저히 법률가로서는 나올기가 힘든 이야기입니다. 공소시효가 끝난 일을 사실을 가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공소시효 소멸이라는 부분들은 법의 안정성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지고지순의 그런 원칙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것까지 무시해서 공소시효를 사실상 무시했으라도 사건을 밝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 당시에 많은 언론들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보는다고 이렇게 상당히 질타를 했습니다. 마치 왕조시대의 어명과 됐습니다. 정치적인 건박이나 정치적인 위협이나 정치적 협박과 다름없는 그런 지시를 한 것은 저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선 문 대통령은 아주 다르게 그것은 지시가 아니고 당부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문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단 5세 만에 충직한 그런 검사들이 김학의 전 차관을 불법 출국을 감행했고 거기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자신의 요청에서 열렸던 검찰의 수사심의위원을 통해서 8대4로 기소 권고를 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12일 날 아마 수원지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혐의 처리된 사건 번호와 가짜 내사 번호를 붙이는 그런 수법을 사용해 가지고 그렇게 결국은 이를 어렵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 차관은 처음 수사 대상이었던 성폭경 의혹 사건이 아닌 별건 수사로서 결국 수감됐고 장자경 사건은 결국은 후원급 사기급을 낳게 됐고 후원급 사기급의 주역은 지금 캐나다에 피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버닝성 사건에 연루됐던 경창들은 줄둘이 다 무죄 판결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무리한 대통령의 수사 지시와 명령은 결국은 당부가 아니라 명령이나 지시였음을 이렇게 말해주는데 충분한 그런 점검물이 됩니다. 이런 지시와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당부가 아니라 검찰과 경찰은 수사에 나서고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 외에도 문 대통령이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 지시는 숱하게 많습니다. 아마 그 목록을 적으게 되면 굉장히 많을 겁니다. 2017년도에 방산비리 척결을 지시한 바가 있고 그리고 온갖 수모를 안겼던 박찬주 대장 부부의 공강병 갑질 의혹에 대해서도 불의를 뽑으라 이렇게 명령을 했고 2018년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 규명도 강력하게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해외 순방 중에는 촛불 집회와 관련한 계엄령 문건을 독립수사단을 꾸렸으라도 실체를 파악해야 된다. 거의 모두 다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특히 계엄령 문건은 204명을 조사했지만 전원이 무혐의 또는 무죄가 되었고 그 수사 과정에서 정말 아까운 인재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검찰청법에는 법무부 장관만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대원칙들이 예사롭게 무시된 것이 바로 문정부 4년의 그런 치적이라면 치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통령이 개별 사건에 대해 수사 지시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아주 큰 위법사항입니다. 그런 월권을 행사한 대통령과 때론 또 법무부 장관도 앞으로 사법적 단재로부터 피해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행사처벌은 물론이고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이번 사건이 굉장히 아주 강력하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5년짜리 선출직에 의해서 상권분립이 상당 부분 와해되어 가는 것을 지난 4년 동안 많은 뜻이 있는 시민들은 지켜봐 왔습니다. 역사는 남용과 전형에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았던 것을 우리에게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권력을 진 사람들은 권력의 상향세를 타던 그런 시점에는 우리는 다르고 나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동안 역사적으로 권력을 남용하고 통치권을 남용한 사람들에게서는 예외가 있었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결국 세상사는 그가 자연인이든 아니면 권력자든 간에 사필기정이고 인과응보입니다. 결국 이런 오른바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결국 뿌린대로 거둔다는 점을 한 번 더 상기하게 하는 것이 이번 한 야당 의원의 오건대 민사소송에 대한 문 대통령의 구차한 변명 그것은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라 그것은 대통령의 지시나 명령이 아니고 그것은 부탁이었다 당부였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